지금 여러 가지들의 장점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줌도 활용하고 또 메타버스도 이용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에서는 강의라고 보면 애들이 강의라든지 선생님 강의라든지 강의라고 보면 강의를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교실에 본 것만큼 이해도가 가느냐 이게 안 되니까 비대면 수업에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어떻게든지 학교에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학교에 안 가도 저 동영상으로 봤을 때 강의실 듣는 것 이상이 되는 방식이다. 핸드폰을 보지만 핸드폰이 작지만 이게 굉장히 큰 화면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보는 저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는 이 메타버스 플립트 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커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블클릭을 하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어떻게 하면 학교로 우리의 공간으로 이동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칠판이 없었을 때의 학교 칠판이 있었을 때의 학교 멀티미디어 학교 아이스튜디오로 강의하는 강의는 스마트폰으로 가고 교실에 모인 거는 토이하는 플립러닝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메타버스라는 학교는 뭐냐 저기에 가서 애들이 모이는 교실인데 수업 땡땡땡 치면 선생님 강의 듣지 하고서 이게 나오는 거죠. 강의를 보는 거죠. 또 땡땡땡 치면 이제 막 막 자식을 떠드는 거고 결국은 저 모든 역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그 해당하는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학생한테도 우리가 그 이 안에다가 지금 여기에 저쪽에 이제 비대면 들어왔잖아요. 우리 그 이제 박부장에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또 얘기를 하면 그게 나가는 거죠. 그거를 좀 멋있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수업을 비대면 대면이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 계속 진화되니까 칠판이 없을 때 학교는 어떻게 했을까 칠판이 있고 나서 선생님은 연사가 되고 설명을 했는데 텔레비전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걸 찍어서 강의를 나가거나 뭐 방송 뉴스 같은 건 되는데 강의실에 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대담하는 건 방송이 좀 되는데 프리젠테이션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도 컨퍼런스장에서 방송을 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로 프로젝터를 찍으면은 이게 깨끗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거를 이제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거로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저렇게 선생님과 여기 있는 선생님과 학생과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칠판을 이렇게 바꿀 때에 방송에서 하는 게 장면 전환이잖아요. 장면 전환을 PD가 강사나 선생님이 원하는 장면을 잘 못 바꾸니까 언제 바꿀지 모르니까 그걸 인공지능으로 강사의 제스처나 내용에 대해서 합시 자동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나가면 웬만한 PD들이 하는 것 이상의 강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칠판 없는 데서 있는 대로 또 스마트 5G 스마트 강의로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면서 강의 위주로 있던 이러닝이 이제 모임까지 가는 교실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런 걸 통한 강의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뭐 그 방송 기술과 원격 줌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을 다 합하는 새로운 여러 가지 툴들이 이제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쪽이 되는 거죠.